안녕하세요. 깡팡이다리티비 반사방구선영입니다. 굴째를 대충 분배를 했습니다. 양을 맞춰놓고 평탄작업을 하는데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충 그냥 던져놓고요. 이제 일명 화의 날을 담는 거죠. 마지막 단계에 평탄작업을 하는 겁니다. 빠르게 한번 타임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나 제 시간도 소중하니까요. 비는 그쳤고요. 오후에는 화창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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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